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미국 교수들의 램지어 교수에 대한 비판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일본 교수의 램지어 비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램지어를 비판하는 교수라면 일본이 과거에 식민통치와 전쟁으로 주변국에 끼친 피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들일 것입니다. 일본인이면서 일본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일본 내에서 소수고 좌익 성향입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들이 한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른바 양심적 일본인으로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특히 일제 말 전시동원 노무자나 위안부 출신의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에 피해 배상을 요구할 때 관련 자료의 수집이나 법원의 소송 절차 진행 등에서 이 일본인들이 큰 도움을 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이 전 동경대 교수 와다하루키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전 주호대 교수 요시미 요시아키입니다. 와다하루키 씨는 1990년대에 아시아 여성기금 3국장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 대한 실제 지원 업무를 맡았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시미 요시아키 씨는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제1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이 이른바 양심적 일본인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텐데 오늘은 이 오른편에 요시미 요시아키 씨의 램지어 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한 양심적 일본 학자의 램지어 비판을 살펴보니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요시미 요시아키 씨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1946년생이고요. 만 75세입니다. 일본의 주호대 명예교수로 있고요. 전쟁사 연구자입니다. 그 일환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를 해서 전문 연구자가 됐고요. 특히 그가 유명해진 사건이 있는데 이 요시미 씨가 1992년 1월에 과거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을 주도하고 위안부 모집에 깊게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본군의 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를 내도록 촉발을 했습니다. 요시미 씨는 위안부 성노예설의 창시자이면서 그 대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괴, 약취, 인신매매 등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가 만들어졌고 위안부는 위안소에서 성적 위안을 강요당했기에 이 문제에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관원에 의한 폭력 연행까지는 주장하지 않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니 한국의 위안부 운동가들에게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영훈 교수 등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내고 또 그것이 일본어로 번역 출간되었는데 요시미 교수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당 전면적인 비판의 나설이라고 봤는데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최근에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MBC TV와 인터뷰를 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의 요시미 교수의 비판은 수준 이하였고요. 위안부 연구의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그의 인터뷰 보도를 보시죠. 3월 2일자 MBC 뉴스입니다. 요시미 요시아키 추호대 명예교수는 30년 전인 1992년 처음으로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찾아냈고 이는 이듬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위안부와 일본군, 일본 정부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요시미 교수는 자발적 계약에 의한 매춘부로 오늘 비판하면서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위안부는 위안소에서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긴 노예 상태에 있었고 계약이 있었다 해도 인신매매 계약이었다 하는 거고요. 둘째는 일본군,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모집과 위안소의 설치, 운영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그의 비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점으로 위안부가 위안소에서 노예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시미 교수는 위안부가 유괴나 속임수와 같은 사기 혹은 약취나 납치와 같은 폭력으로 만들어졌고 설사 계약이 있었다고 해도 인신매매 계약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안소에서 위안부의 자유는 없었고 노예였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어떤 물건을 취득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 사용권과 처분권은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인신매매로 팔려간 노예라고 하면 돈을 지불한 자, 업주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노예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안부는 팔려간 노예와는 다릅니다. 제가 노예와 위안부를 비교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기한 면에서 노예는 무기한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비도 그렇고 고대 로마나 아니면 남북전쟁 이전 미국의 흑인 노예도 그렇고 노예는 종신노예고 그리고 그 노예 신분은 세습이 되죠. 채무노예의 경우 채무를 갚으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대개 그 채무는 고리대로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 상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안부는 기한이 있어요. 보통 2년입니다. 전차금을 미리 갚으면 더 일찍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전차금에는 이자를 붙이는 게 금지되었기 때문에 채무를 상환할 길이 있습니다. 둘째로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자유 상태입니다. 위안부는 위안소를 떠나거나 위안소 소재지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행동의 자유가 일부 구속이 되지만 일본군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는 의무 이외에는 업주에게 다른 의무는 없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게 아니라 일부 제한된 것입니다. 셋째로 노예는 보수가 없어요. 무보수입니다. 노예 주인이 노예가 생활할 수 있도록 식료라든가 옷이라든가 집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생활 물품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노예 주인이 노예에게 무슨 보수를 주고 그 보수를 갖고서 노예가 자기 생활을 꾸려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위안부는 성적 위안을 제공한 대가로 들어오는 수입을 업주와 나눠갔습니다. 위안부는 수익을 배분한다는 점에서도 노예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또 노예에 대해서는 제3자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노비나 서양 혹은 미국의 노예의 경우에는 노비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3자가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위안부의 경우 국가 혹은 군이 관여 감독했습니다. 일본군 위안서 규정을 보면 업주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43년 11월에 발표된 말레이시아에 있는 일본 군정의 규정집입니다. 거기에 위안시설 및 여관 영업주체 규정이라고 해서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부속 규칙으로 예기, 작부, 고용계약 규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안부의 수입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만약 위안부가 진 전차금 채무가 1500원 이상이면 업주와 위안부 간에 6대 4로 나누고요. 그 채무가 1500원 미만이면 5대 5로 나누고 채무가 없으면 4대 6으로 업주가 4, 위안부가 6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위안부는 노예와 다릅니다. 전차금을 받고 딸을 넘겨주는 것이 인시매매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위안부는 노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위안부와 같이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연계 본공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indentured servitude라고 해서 연한 서비스 의무 노동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물론 노예와 다르죠. 그런데 요시미 교수는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위안부를 노예와 동요시했습니다. 요시미 교수의 두 번째 강조점은 일본군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을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위안부를 모으는 결정은 군이하고 현지 군이 업자를 뽑고 업자를 파견해서 위안부를 모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부정합니까?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램지어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지적한 건 전혀 램지어에 대한 반박이 안 됩니다. 업주와 위안부 간의 계약이 있었다는 것과 일본군이 위안서 설치와 운영을 주도했다는 것은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양립합니다. 제가 전에 위안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서 업주, 그리고 여성의 부모 친권자 이 3자의 연합으로 설명했는데요. 이 화면을 한번 좀 보시죠. 여기 일본군이 있고 위안서 업주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의 부모 친권자가 있습니다. 새 주체가 있어요. 일본군이 위안서의 설치와 위안부 모집을 지시하고 위안서 운영을 감독을 합니다. 이제 위안서 업주가 위안부를 모집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가난한 가정을 찾아가서 그 부모 친권자에게 전차금을 주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여성을 데리고 위안서로 옵니다. 이 3자 연합에 의해서 한 명의 위안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위안부 계약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 위안서 업주와 부모 친권자 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위안부 계약입니다. 일본군이 위안서 업주를 지시 감독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건 일본군의 관여입니다. 이 둘이 결합이 돼서 위안부가 만들어지고 위안서가 운영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은 별개의 과정이에요. 요시미 씨는 일본군의 관여를 강조를 했는데 램지어는 이 계약 부분을 다룬 것이죠. 아무리 이 일본군의 관여 사실을 강조하더라도 이 계약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요시미 씨가 램지어를 비판하려면 계약이 아니고 강제연행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시미 씨도 관원의 강제연행은 인정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면 위안부의 경로로 남은 것은 사기나 폭력, 인심매매입니다. 인터뷰에서 요시미 씨는 인심매매를 거론을 했고요. 또 어제 3월 10일에 요시미 씨가 대표로 있는 일본의 시민단체 Fight for Justice, 정의를 위한 싸움, 뭐 이런 뜻이겠죠. 이 단체가 역사학연구회 등 학술단체와 함께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Fight for Justice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성명서입니다. 새로 표정하고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을 비판한다. 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어제 성명서 발표에서는 여러 일본인 연구자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요시미 요시아키 씨입니다. 이 성명서에서는 여성이 계약서도 없이 사기와 폭력, 인심매매에 의해서 위안부가 되었고 이것이 방대한 연구로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입증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괴나 납치, 약취 등 사기와 폭력의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동의서류를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합법적 동의서류가 있어야 중국으로 입국할 수가 있고 또 군 당국에 합법적 동의서류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위안부가 되는 경로의 대부분은 여성의 부모가 전차금을 받고 승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대로 이것은 해당 여성을 노예로 만드는 인심매매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램지어 교수 논문에 반발하는 미국 교수들은 위안부 계약을 부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램지어에 대한 정면 대응입니다. 미국 교수들은 업주와 위안부가 대등한 사이가 아니어서 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거나 계약 사례나 계약서 등 계약의 증거가 램지어의 논문에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요시미 씨는 계약이긴 하지만 인심매매 계약이었고 위안소에서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군이 주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교수들이야 위안부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니 논리에 따라 계약을 부정하는 쪽으로 대응을 한 거고요. 반면에 요시미 씨는 위안부를 연구했기 때문에 차마 계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위안소가 노예 상태라는 것 그리고 일본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예 상태의 운우는 틀렸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극히 의심스러우며 일본군 책임 운우는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요시미 씨는 전혀 반박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내놓고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학술가치가 없느니 철회되어야 하느니 하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적 파탄입니다. 요시미 교수의 인터뷰와 어제짜, Fight for Justice 등 일본 시민단체의 성명서는 성노예설로는 램지어 교수의 계약서를 반박할 수 없음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최근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자발적 매춘부론을 주장하는 것이냐? 램지어는 확실히 자발적 매춘부론입니다. 그러나 저는 3자연합론 설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빈곤 가정에서 부모, 친권자가 딸을 넘기거나 이거는 확실히 비자발적이죠. 아니면 오갈대 없이 홀로 된 여성이 어쩔 수 없이 모집업자의 권유를 받아들인 것이 위안부가 된 경로라고 봅니다. 계약은 계약이 돼 업주와 여성 부모 간의 계약이고 해당 여성은 비자발적이었던 것이죠. 위안수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대로 성적 위안을 강요당한 위안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이런 운운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겁니다. 지금 기준을 과거에 투사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우 특수한 존재예요. 계약기간 내에서 전차금을 갚을 때까지는 일본군을 상대로 성적 위안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유스럽습니다. 하지만 또 돈을 모으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떠납니다. 위안부의 이러한 특수한 존재 형태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특성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램지어 논문은 이런 연구 관심사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